와 헬리아 되게 잘 픽한거 같은데? 피오라 하겠지? 이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?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안 돼! 아 뭐야 피오라 뱀나 그랬어! 오마이갓 아 그런가요? 아 그래서 추가 방송이 생긴거군요 어 루큘러스 루큘러스 잡개설 왜이래? 이거 너무 겁만기잖아 어느날 어느날 아 제발 어 다행이다 제발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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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사람? 하하하하 가하스 가하스 진짜 대박이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이러면 인종 어느덧 어느덧 오마이 가시 뭘 원하는 거야? 원하는 게 뭐야 이 사람 죽어야지 야 그거 갔으면 고양이 안 돼 안 돼 거기까진 안 돼 아 아 와아아아아아우 이렇게 들이박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. 큐마스터를 할 겸 이거 피 몇 달까? 300밖에 안 돼 이거 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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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나와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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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2개 다 씹혔어 아 1초인데 억 얘밖에 잡을게 없어 어 심지어 잡는데 한 명씩마다 계속 죽을래 어 이거는 할만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ech 그 아 잡았다 뭐야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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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초식에 쓸 타이밍이 없어 흠 왜 이렇게 빨리 그거 근데 얘는 아까부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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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브로 가면 끝나겠다. 와칼리 근데 진짜 개사귀템이다.